어떤 망원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부터 해보죠.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당 김진태 의원하고 이종명 의원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5.18 진상규명 공청회였는데요. 여기서 지만호 씨가 강연자로 온 겁니다. 장장 3시간이나 강연을 했습니다. 자영당 몫으로 5.18 진상규명 위원으로 거론됐다가 배제됐던 인물이죠. 근데 한국당이 지 씨를 강연자 자격으로 또 불러서 어쨌든 국회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여기서 지 씨가 무슨 말을 했냐면 5.18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5.18은 그리고 5.18 참상을 세계에 알린 영화 주인공의 독일 기자 있지 않습니까? 힌츠 펜터. 북한 간첩이다. 그리고 전두환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망언이죠. 어쨌든 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숙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광주시민에게 손해배상 9,500만 원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법부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10월이니까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판 배포 금지하라는 판결까지 나왔는데 얼마 안 돼서 이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썼던 책이 있어요. 그걸 들고 나와서 또 똑같은 소리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불러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사실에 맞지 않은 얘기는 정말 많았는데요. 광주시민으로 확인된 사진 속 사람을 보면서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협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세금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 장소에 이 지만원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았던 곳이고. 네,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서 뭐 5.18은 북한군, 게릴라군이 일으킨 전쟁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망원들이 쏟아져 나왔던 곳이고. 거기에 뭐 예컨대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운영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재정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럼요. 그게 지금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연출이 됐던 것이고. 일단 이런 일을 벌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본인들의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들이 또 이때 지지 발언을 좀 많이 했거든요. 시작부터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만원 씨를 두둔을 했고요.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축사를 하겠다면서 단상이 올랐는데. 이때 5.18 유공자들을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순주 이왕영 의원도 동조하는 발언을 했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청회를 5.18 관련 단체들도 와서 봤었거든요. 항인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서 경찰에 출동하기도 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방향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광주 5.18 문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겠냐. 하면서 분노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무 지역이 상식적인 말이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어제 또 발언을 했습니다. 좀 황당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의 당 의원의 출당 제명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나를 띄워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문제의식을 잘 못 느끼는 듯한 모양새고요. 그리고 지 씨를 초청 토론 소식. 그게 바로 이제 알려지고 나서. 여야는 역시나 가릴 거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진태 의원.